자, 근욱이는 A에 15 하기로 했죠? 네. 자, 그래서? 어디에요? 어? 저기 저기 있잖아. 워터. 그쵸,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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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1호가 있는 거 같아. 시험치고 패드하고 계세요. 오케이. 그래서, 워터 된 이유 보겠습니다. W는 항상. W. A는 뭐 중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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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중에. O. T는 항상. E는 뭐 중에? B, A, A 중에. O. 또 힘 빨리네. R은? R. 그래서 합쳐서? Water. 편하게 발음하면 Water. 정확하게 발음하면 Water. Water. 오케이. 소리가 뭐였고? Water. W. O는 A. T. E. 단어 끝에 E, R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 R. 오케이. 계속해서. ZOO. 됐습니까? Z 된 이유는? 선생님이 여기에 근욱이한테 새로운 거 하나 알려줄 거야. 네. O는 원래 네 가지 소리 갖고 있습니다. O, O, A, O. 근데 O가 둘이 연달아 있으면 항상 이 소리가 나요. 됐습니까? O, O가 무슨 소리 된 것 같아? O. Z는? Z. Z. 됐습니까? Z. Z. E 해봐. Z. Z 해봐. Z. 그래서 얘는 소리가 뭐다? Z. 됐습니까? Z. Z. 그래서 소리? Z. Z. O, O. Z. O, O는 항상 뭐 된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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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소리를 하기로 했는지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제일 중요한 맞든 틀리든 소리내기 맞든 틀리든 소리내기 모르겠어도 맞든 틀리든 소리내기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근욱이 마음대로 소리내봐 틀려도 상관없어? 틀려도? 응 배우러 왔는데 다 맞추면 뭐 다 할 것 같아요 복스 복스다 오케이 복스 컬스 엑스 이르 에... 付 terr 유 네 X는 Z Z Z Z Z Z Z Z 해보세요 Z Z 저러네! 입모양 하나도 안 바뀌어도 돼 Z Z Z Z Z Z Z 됐습니까? 네 Z Z Z E X Z Z Z Z Z Z Z 볼까요? 6 B 오케이 그래서 소리 6 쓰는 법 X 아니 어 이거 아니에요 S S I X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뭐라고요? 're here X X X X X X 6 11 X X X X X X 오케이 가지고 있는 소리 하나 넷 셋 F는 항상 그냥 F가 아니야 선생님이 관로한 이유는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F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O가 가진 내가 이 소리 O O O O O O O 중에서 여기서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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